고맙습니다. 암이 뭐지? 암은 죽는 거 아닌가? 여기가 다 이렇게 돼서 녹화를 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따로 나가서 식사를 하지 않으시고 계속 거기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연륜이신데도 이렇게 열심히 붙들고 하시는구나 저희 후배들이 항상 권받고 따라야 될 그런 것들이잖아요 하루하루 소소한 것들에 감사하면서 진솔하게 건강하게 자주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